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무법질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위반은 물론, 빠르게 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고개운전을 일삼는 이륜차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방해금지위반행위 등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이륜차들이 시시때때로 발견되는데, 안전한 교통문화질서를 위해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교통위반하는 이륜차들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공익제보단이 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분들,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